자 오늘의 게임은 랏! 랏! 랏 시뮬레이터 G 시뮬레이터 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조아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냥이~~ 냥이 안돼 오늘 할 게임은 G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가 뭐지? 아.. 컨트롤이구나 이게 왜 통제야? 음.. 찍찍 찍찍뭐야? R 찍찍 던지다 Q 상호자국 E 2차상우 F 따라가다 ZX 난의도 선택 난의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노말! 노말 맨 중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G 시뮬레이터에 난의도도 있네요 난의도 중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했다 아 이거 뭐.. 그게 있네 보면은 감염 0% 음식먹은 사물들 파괴 목표가 있네요 왼쪽에 저 감지 밑에 저 밑에 있는 저 닌자 표시는 뭐죠? 닌자 달리는 표시 일단 음식을 두번 먹고 사물을 두번 파괴하고 그래야 감염을 시켜야 되나봐 죽다 이게 뭐야 던지는 힘이 던지고 숨어야되나보지? 어? 아 됐다 인간은 문 열린 호는 물건이 벗어지는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 안오죠? 이거 먹어야지 햄버거 잡자 합 합 합 뭐야 이게 합 먹었다 두번먹음 세..어.. 뭐야.. 바로.. 완료하겠는데? 점프로 보소 완료 입장 식당 입장 아하 들어가기 전에 그 목표가 있었군요 문 열어 여기 인간이 온다 인간을 공격하려면 이를누 누릴수 있습니다 아.. 뭐야 이게 이게 G 시뮬레이터가 아닌데 흐흐흐흐 이거 외계인이야 뭐야 왔다 인간 인간 널 죽이러 왔다 1번 기술 뭔지 모르죠 어어 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발견된건가? 나 발견된거 같애 트위치라고? 맞네 트위치 지네 독기술 세 번의 음식을 먹고 두 번의 사물을 파괴해라 들키기정 조종일지 안돼 뭐야 이거 안들어져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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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나 발견해도 뭘 하지 않는데? 말만하고 그냥 대놓고 먹어도 될거 같은데? 뭐 줄건데 어? 아 뭐야 해충정무가 야 진대 왜 해충을 불렀어 아악 도망가 도망가 일단 전 신고했구나 이 더러운 놈이 어? 남자답 깰 때 일을 해 아 해충정무가 왜왔어 난 진대 아 탁망가 야 되게 많이 왔어 어 문 닫았어 뭐야 구워졌어 이거 몇 명이나 부른거야 이거 시간말이에 돈 많네 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들키면 안되네 들켜서 아무것도 안하길래 신고할 줄 몰랐지 그냥 먹자 어 조작감 개구려요 에이 세 범 세 개 먹어야지 그 다음에 뽀개야되거든요 아 아 아 왼쪽 상단에 감지게이지 있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입장 풍어냥 방구소리는 풍풍님 이길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케미치 좀 옮겨달라고 이로 갈게 인간을 어떻게 왜 공격하지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몰래 먹읍시다 아까 걸리면 해충 전문가한테 신고하니까 어 어 어 어 감지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가는구나 숨으면 어어 어 안돼 안돼 어 어 어 타이어드하대 타이어드 분명히 봤을텐데 모르는척하는거 없어? 아까 사과 하나 남겨놓을걸 아 여기서 이거 하나 보게자 저거 도자기 하나 보게자 마치 노이즈? 소리 들었네 안다 안 돼 여기 안에 들어왔어 문 열면 안돼 간다 어 어 어 어 다행이다 그냥 간다 아 뭐야 나오면 왜 아는거야 도대체 DMI에서 뒤에 눈이 달렸나 갈 때까지 기다려야될 듯 챔트 침착하자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쥐 달리는 표정 표.. 그 포즈도 없어 어 있네 하하하하하 일단 저 도자기부터 깹시다 됐다 어 어 일로 오네 이제죠?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공격해볼까? 지금 위에 독가스 게이지 있는데? 받으라! 히치닷! 안돼 안돼! 걸린다 걸려 아 뭐야 에임대로 날렸는데 빗나갔어 씨 문 열면 소리나서 여기 뒤돈구나 어디가 찌누? 후스데요 자꾸 이씨 맞아 이놈아 맞춰보자 이거 초록색 게이지 아우취 됐다 아아 중독됐음 넘어짐 다운 지금이다 마음껏 갱판을 쳐 볼까 어이 벌써 일어나 그게 다 뭐야 왜이렇게 악해 이씨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빨리 먹어 에임이 와야되는구나 하나만 더 먹으면 되거든 뭐꼬 없냐? 아 이게 던질거 되게 많은데 일단 사물 파괴는 성공 하나만 더 먹으면 돼 먹을게 없는데 아 저기 위에 시리오 같은거 그거 먹어야되나 무슨 짓냐구요 시골지? 저 계란이 있다 계란 계란이나 먹자 저 계란 맞나? 파주얼 아냐 왜이렇게 커 하앗 먹었다 입장 거실 어? 아까 전에 흑형이었는데 거실 입장합시다 거실이 어디야 근데 여긴가 거실? 저긴 침실인거 같은데 여긴 바뀌는거 같은데 여긴 바뀌는거 같은데 엄마 일로 온다 야 밖으로도 나갈 수 있어 갓게임이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야지 뭐야 이 문을 못 열잖아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뭐지? 오픈월드야? 스읍 어 뭐야 여기 열려 차고잖아 뭐야 진짜 오픈월드인가? 차도 탈수 있는거야? 일단은 거실부터 갑시다 아까 거기 거실 아닌가? 제일 처음 온대? 저기인가보라 뭐였어? 뭐였어? 어허 거실 일단 숨고 어씨 나 들킨다 안대 어 나 그렇게 왜 어 위에 숨어있는데 아이씨 아 아 큰일났다 세스코 왔다 하지만 여기 못 오죠 흐흐흐흫 해츠 전문가들 집에 와서 다 부시고 있어 뭐야 못찾아 못찾아 난 안전하다 치즈랑 사과 바나나 당근 한심 먹어야 돼 그냥 사람들 많을 뿐이야 이거 감기 어떻게 떨어뜨리지? 다른 데로 가야되나? 아 떨어뜨리라 떨어뜨리리 하하 넌 돈달렸다고 알겠어? 세스코를 개풀 세스코야 어 쟤네 세스코도 아니네 해충전문가가 이것도 못찾아? 쥐하다 못찾아? 아직 안갔어 저기 바나나 저깃다 저기 저기 밑에 바나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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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캥거루인줄 알았다고? 저기있어 당근, 바나나, 사가 저렇게 다 떨어져있구만 아 왜 걸리냐고! 밑에 있는데 한대한대 아 저기 밑에 탁자가 너무 커서 그냥 보이나봐요 그냥 보여 버리네 저 탁자 밑에는 그냥 보이나봐 저 탁자 밑에 너무 지금 두꺼워서 보이나봐 지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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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 돌자마자 이 녀석 쳐다봐가지고 하계가 있네 뭐 먹어야 돼? 사과? 방금 먹었다 사과 세 개 그 다음에 치즈 하나 이거 왜 이 목적은 뭐지? 도대체 나갔어? 나갔네? 안 나갔고 저거 사과 두 개 저기있거든 다 순어 다 순어 됐다 사과 하나 치즈 하나 남았어요 치즈..이게 치즈인가? 이게 치즈인가? 이게 뭐야? 어? 사과 하나 더 어딨어 사과 하나 더 초파해 됐다 걸릴 뻔했지만 안 걸렸죠 어? 다 먹었는데 뭐야 그 다음 목적이 또야? 두 개씩이야? 다른데 가서 먹으라는건가? 나가자 썼어 부식아 먹기만 해 못나갔다 껴가지고 점프해서 나가야겠다 점프해서 나가야겠다 나가서 치즈랑 사과랑 바나나 먹어봅시다 저게? 밖으로 나가라는거 같은데? 밖으로 나가라는거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 치즈가 우리 치즈 가 죽었어 지 우리 치즈가 죽었어 어? 이 해충 전문가 놈들이 나듯이 다른 놈 죽인듯? 뭐야 앗 상호작용이 뭐였지? 안되는데 죽었나봐 밖에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줘봐 저 사람도 해충 전문가인가? 사람들이 다 와이셔츠 입고 다니고 있어 되게 인위적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 집이랑 상관없는 애들이니까 걸려도 되겠죠? 안되네 뭐야 집 안에 있던 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집 안에 있던 놈인가? 뭐야 저 울텀먹고 달리기하는 애들이 있다 이거 뭐야 다른 집 갈 수 있어? 갓겜이네 이거 GTA이네 GTA 저거 뭐야 저거 쟤는 그냥 한 번에 나 잡아먹을듯 그냥 주먹으로 쳐가지고 뭐야 치즈 어딨어? 치즈 4개나 먹어야 되는데 집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집에 한 번 가볼께요 어? 뭔 소리야 현재 목표를 먼저 알려왔어요 뭐야 나중 목표란 얘기? 집이 열리나본데 우리집 근처에 있나보죠 우리집 저긴가? 여긴가? 고양이 키우는 집이라고 저기 고양이 키우는 집이라고 저기 한번 찾아볼께 맵스 쌀떡이 없이 넓어 어디있어? 치즈 4개 사과 바나나 당근 사과 집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집안에도 다 먹지않았나? 여기로 한 번 가봐야겠다 이건 뭐야 쇼파가 있네 형식들이 먹을건 하나도 없고 오이씨 주방에 가보자고? 아 주방에 가보자 주방에 없었어 근데 다 먹었어 주방 말고 한군데 안난데 있어 아 저기있다 치즈 저 위에 있어 냉장고 위에 하나 있어 보이세요? 엄마 어어 어 안돼 안돼 쫙쫙쫙 걸려버려 집안에 두놈이나 있어 골치 아프게 됐구만 후 그 소리가 뭐였어? 그 길이 언제 끝날지? 그 길이 언제 끝날지? 힘들어 이 놈들을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소리가 뭐였어? 누구야? 일단 일단 숨어 이 위에 치즈 있구요 치즈 4개나 먹어야 되거든 아 여깄다 치즈 아 아 부딪쳤어 누가 서랍 꺼내놨냐 누가 서랍 꺼내놨냐 냉장고 열어보자고 냉장고 열어보자고 냉장고 안 열려 어 당근 여깄잖아 쓰 후 오케이 당근 먹었고 이 위에 치즈 있었죠 치즈 톡이 두 개 있다 저 도넛 아니냐 저거? 사과 바나나 당근 오케이 저 도넛 아니냐 저거? 사과 바나나 당근 아 안돼 걸렸다 아 도망가 싱크대에 걸렸어 어머 도망가 밖으로 나가면 돼 이 녀석들아 아 이게 뭐야 고양이 아니겠지 여기 숨어있자 엄마 아 안돼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처음부터야? 재밌었습니다 잠깐만 메인 메뉴 나가자 뭔가 다른게 있을거야 로그라이크 앱 뭐야 멀티 없어 멀티? 아니야 잠깐만 밖에 나갈게 있을거 같은데 아주 초빠르게 해볼게 이렇게 보내기 너무 아쉬운 게임이야 이거 이거 포텐셜 있는 게임이야 개빠르게 보내는데 뭐야 밀어서 넘어트리면 되지도 않네 그렇죠 음식 여기도 있죠 사물을 두개 뽀개는거죠 쥐 고수 됐죠 쥐 고수 됐죠 여긴 뭐지 음식 먹은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계란 먹어도 될거 같은데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그쵸 잘 계산해서 먹어야되는거야 이거? 잘 계산해서 먹어야되는거야 이거? 돈 호출이 돈 호출이 있는데 미친 거실에서 굉장히 귀찮게 하는구만 또 오니 아이씨 이 동네 사물 파괴 이거 컵을 들면 될거같아 고수 넌 아이씨 사물 파괴 컵 아닌가? 이거 왜 안 깨져 바로 섞고 됐다 바로 것이 이제 바로 우왕 우왕 석도입니다 바로 사과 먹어주시구요 엄마야 많이 왔어 여기까지 오면 무조건 많이 오나보네 치즈 하나 사과 바나나 당근 끝에 있었거든 어 이번에 식탁이 있네 한 명 더 온다 공격이 된다고? 금방 일어나더라고 공격했는데 봐보세요 하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개이득이네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으음 연속기 가능한데? 치즈 어디서 이 소끼가 안 났네 야 계속 쓸 수 있겠어 게이지가 계속 차니깐요 다음 목적은 치즈랑 바나나 아까 여기서 실패했었지 안에도 좀 있거든 잠잠깐 좀 한 번 쓰러뜨리고 안돼 햇나인 주제리오님에게 회원님의 9개월 기념일이라고 알려주세요 풍풍이님 5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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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저 가게 안 나오네 당근 저기 있어 뭐야 아 이런 이거 근데 미뤄지네 흫 오케이 여기 식탁 올라가서 치즈 먹고 사과 먹고 바나나나 단거 어딨냐 바나나나 단거 어딨냐 거실에 있으려나 거실 안에 사과 있어요 사과 그 다음에 당근 저기 있다 둘 안해 여기 좆다 놀았어 당근 바나나 두개 치즈 두개 이거 굉장히 몰입되는데 쓸데없이 그 다음에 치즈 두개랑 바나나 두개 찾아야 되거든 어딨죠? 뭐야 이거 쥐가 써뜨려 놓고 후스데시야 안드로이드 아니야 안드로이드 쥐가 지나갔다가 접시 깨눗고서 후스데시대 후스데 쥐가 깨눗고 스읍 어딨어 치즈 두개랑 바나나 어딨어 너무 많이 먹었나 일단 나가서 저쪽으로 다시 돌아왔어 설마 랜덤이라 저기도 있는걸까? 여기? 저쪽으로 다시 돌아왔어 주방서랍 열어보자고? 오케이 아까 주방서랍 열렸거든 냉장고는 안 열렸지만 누구야? 저쪽으로 다시 돌아왔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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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얼리 큰일났는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집안에 다른 방이 많다고? 아 일루 한번 가본다 여기 안가본다 안가본데? 아 여깄네 여기 엄청나게 맛있네 뭣후스데시야 이씨 아 내꺼 아 당근 필요없는데 바나나 하나만 더 먹으면 치즈? 치즈 열나꺼 바나나 바나나가 침대에 왜 있는데 침대 옆에 어? 수상한데 이거 다 먹었다 오케이 근처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전염병을 획득해라 드디어 인간들을 죽이는 것인가 알통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전염병을 먹은 다음에 인간들을 점멸시킬 수 있겠구만 이 더러운 인간들 지구의 전염병 같은 존재들 저장이 있나 혹시? 로드는 있는데 저장이 없냐? 아 무서워 죽을까봐 로드는 왜 있는거야 어디 저장할때가 있나?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건가? 보통 산실련이 감사합니다 이력서? 이력서가 저장이야? 이력서가 뭐야? 저장된건가? 아 여깄다 쓰레기통 이력서 뭐야 주웠다 아 뭐야 그냥 쓰레기 주는건데 전염병을 획득해야돼 여기 안에 들어가야되나본데 설마 쌓아올려서 올라가기도 힘들구만 여기 아기들 흐헤헤헿 야 아 조작 그지간대 진짜 뭐야 이리로 올라갈까? 됐다 아 뭐야 이 안에 들어가서 전염병을 획득하는 거겠죠? 이런 썩을 사고자 누르면 저렇게 문이 열려 들어가야 되나 봐 슈옥 됐다 전염병으로 집을 감염해라 점염장소 13개 쓰레기 수건통에서 전염병을 제네모네모 할 수 있음 스펀지야? 흐흐흐 재활용? 재활용이요 흐흐흐흐흐 어떻게 점염시키지 근데? 점염장소? 남은시간? 아 이거 집집마다 혹시 돌아다니는건가? 아 저기 점염포인트가 있네 점염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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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며어 이 집이 끝장 되겠다 이 집이 끝장 되겠다 이 집이 끝장 되겠다 쇼 뭐였어? 내가 뭔가를 봤어 까며어 한 번 숨어 주시고 그가 내 생각이야? 그가 내 생각이야? 그가 그가? 그가 그 소리가 뭐였어? 그 소리가 뭐였어? 저 놈의 쇼유여 샤프 진짜 너한테 맞아야겠다 꺼져 가야되는데 나 시간 없는데 아 나 걸린다 하하하하 이게 뭐야 이게 오케이 모두 다 이 집 완전 박살내겠구만 패스트 옮기겠다 패스트 쓰읍 쓰읍 아 왜 들어왔어 오케 몇 장소 남음 여섯 장소 남음 저 놈의 쇼유여 샤프 저 놈의 쇼유여 샤프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창문으로도 갈 수 있나 저 놈의 쇼유여 샤프 저 놈의 쇼유여 샤프 저 놈의 쇼유여 샤프 아 뭐야 쓰러져 쓰러졌는데 옆에 사람이 일으켜줬나 어떻게 일어난거야 시간 없어 그냥 스피드 어이헤이 그냥 스피드가 밥인데 시 시간 끌리는 것보다 그냥 좀 걸리더라고 100%만 안되면은 대충 방금 결과 안나오잖아 쓰읍 쓰읍 그 다음에 네 장소 남았는데 어디 안갔죠? 어? 다했는데? 바깥에? 여기도 했는데 여기는 안열려 어 이제 열린다 아까 안열리는 화장실이었던 이게 아이고 아 시간제한으로 끝났어 다시 먹어야되는구나 화장실에 있었는데 일단 이거 전염병만 뿌려보고 끝냅시다 일단 숨어서 제발 흐흐 아 걸렸다 아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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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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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한 같이 됐다 됐어 아까 화장실도 있었으니까 촛바르게 갑시다 괜히 시간 끌면 더 오래 걸리니까 아 나 진짜 이따 이루 돼 있어 이거 가자 바로가 바로 저 스피드 버튼을 아껴야 돼 조작이 좀 구려요 쥐가 약간 미끄러진다고 해야 될까 아까 제일 어려운 것만 했나봐 여기 먹을 것도 엄청 많은데 아까 왜 안 눌렀지 뭐지 뭐지 잠시만 기다려야 될까 안 돼 오면 안 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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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클나뻔했네 몇개 남음? 이제 여기..여기있는거랑 그 다음에 저쪽 안에있는거랑 하면 돼 안돼 걸린다! 핵총전문가 출동하면 진짜 골치아파져 세개 저기 하나..두개 어딨지? 하나가 없는데 하나가? 하나 어딨어 하나 남은시간 많아..어 걸린다 이거 다음번에 또 뵈다 다음번에 또 뵈다 오른쪽에 문? 창고? 숨은다 여기하고 시간 30초 제발여! 그냥 가야되 이거 거리더라도 뭐지? 23초! 여기다 마지막 핫! 됐다! 차고있는 쥐를 구하고 쓰레기통으로 데려와라 뭐야? 갑자기 뭐야 이..어깨들은 경찰이야? 뭐야? 하하하하 차고있는 쥐를 구하고 쓰레기통에 데려온데 나 다 됐어 이력서좀 하자 아까 차고있던게 king 죽은개형이 아니구나 엄마야 아, 지키고있는거야? 하하하하 알로 지를 유인하랬더니 애들이 유인 우린 보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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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나 최대한 시간 버티면 돼 찍찍찍 갔다 죽을 뻔했네 아니 찍찍찍이야 사람 위 가라 이런들아 차고 있는 쥐를 쓰레기 때문에 데려와야 돼? 입에 물고 가야 되는 건가? 됐다 안정해졌죠? 쥐 그루 자체 설마 이거 뭐야 길이 없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어? 쥐구멍인가? 갑시다 그러고 보니까 쥐 쥐 시뮬레이션인데 쥐구멍이 하나 없어? 쥐는 길가로 다녀야지 에너지좀 모으고 어 누가 나보고있어 누구야? 엄마 이냐? 옆집사람이 왜 이냐? 일단 저 차고로 가야돼 진하게 할 수 있어 적이거든요? 차고 왔다갔어 오우씨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됐다 됐다 아 느려졌어 느려졌어요 끗도대체 왜 시뮬레이션 전혀 시뮬레이션 요소가 없구만 어찌됐든 나는 친구를 구한다 됐다 쥐터표시 구하다 구출 성공 업그레이드들 이력서는 뭔데 이용가능한 로열티포인트 독, 체력, 힘, 속도, 법, 점프 쥐가 공중에서 두 번 점프하도록 한다 쥐가 전력질주 독을 양해 증가시킨다 물건을 더 멀리 던진다 뭐야 다섯개나 있으면 다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세이브된거 아니야? 아니구나 점프는 한 번이구나 아 구하다 이제 세이브된거야 아 그런건가 체력 힘? 힘이 뭐야 세력이 짱이지 2,2,1 업그레이드 야 왜 충분하지 않대? 다섯갠데 아 아 이거 하나가 아니고 다섯갠가봐 일로 표시됐는데 한 번 올릴 때 다섯개 되나봐 그 다음 뭔데? 이거 데리고 왔는데 왜 세이브를 안되고 던져야되는건가? 아 던져야되는구나 가면하기 위한 다른 집들을 살펴라 당신 주변을 살펴라라면 M을 누르라 로열포 아 로열티 로열티 하나 더 먹음 포인트 계산이 좀 이상한데? 지금 봐봐요 이용 가능한 포인트가 10인데 1만 올려도 4가 떨어져 4가 없어져 독하면 1인데 모잘래 계산이 이상 주의계산인가? 주의계산? 이거 하나에 얼만데? 이거 하나에 4네 4 그럼 4 남지 속도하면 왜 모자라냐고 1에 6드는거야? 아 6 아 6이 아 6이 6이 든단 얘기군요 오케이 아 그럼 아까 5 든단 얘기였군요 오케이 알아먹었 구합시다 뭔데 다음은? 사이에 가로 ق 다른 집에 가서 뭔가 하라 그랬죠? 먼집을 하면 가볼까? 이야이거 컨텐츠 대박인데? 컨텐츠 양이 솔직히 다른게임이면 여기서 끝났다 흐흐흐흐흐К 5,500원이라 그런지 풍부하네요 여러분들 정말 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2,000원짜리였으면 여기서 끝이야 다른 거 뭐 있나만 살짝 보고 다음 게임 갈게요 차에 시동이 걸려있는 건가? 어 열렸다 음식을 싸서 독살하세요 민간으로부터 박열세 독살식품? 음식을 싸다니 무슨 소리야? 내놔 있다 전에서 키가 가고 있거든? 음식을 싸서 독살하라고? 독을 쏘라는 것 같은데 아 설마 아 음식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이거를 입에다 강제로 넣어버립시다 그러면 독살이죠 아니 음식이 저기 인간들이 먹는 음식에다가 타라는 얘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쓰읍 일루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먹어 뭐야 사람 많아 이렇게 해초 전문가 또 왔어 키 가지고 그러네 쟤 독살 시켜야 되는데 어디 안 왔는데? 해초 전문가? 내가 너네 집 들어감 어 여기 수박도 있네 수박도 있어 수박도 있어 열쇠를 이렇게 찾아야되네 엄마 온다 저 안에 들어가자 저 안에 통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갓 게임 인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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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으로 들어가자고 경기 문 안 열려 이거 뭐야 나무로 되어있는데 아 아 아 아 뭐야 문이 안 열려 어 아 아 음식 독사시켰는데 아마 수박에다가 음식을 타면 될 것 같애 수박이 여기죠 됐습니다 독타스피 아 맞네요 수박에다 타니까 두개 오르네 맵좀 봐달라고 아 맵도 있어 간현된 집 내가 처리한 집 그 다음에 쥐가 한 마리씩 보이는데 이게 세이브 포인트인가 봐 쥐터 그쵸? 대박 이렇게 컨텐츠가 풍부하다니 방 열쇠를 열면 뭐가 있는거지? 쥐.. 고양이라고? 아니야 쥐터야 쥐터 이거 이거 2단 뭔 소리야 그래 나 2단 점프 배웠잖아 그러고 보니까 왜 2단 점프가 안되지? 나 2단 점프 배웠는데 2단 점프가 안돼 생각해보기 뭐야 이거 꼈어 여기 어? 야 독사식품 어디갔냐? 2개 만들었는데 없애려있어 먹어버렸나? 멍 breaths만 핫라니 showed yourself 나이씨 어? 안에 뭐 있어? 하핳 안에 음식이 다 음식이나 다 먹었는지 아아암암암 rendeinsert 아까 세이블터에서 시작합니다 대박 정말 각염이네요 재밌었습니다 G 시뮬레이터였어요 다음 게임 갈게요 재밌었습니다 킹지어 한글화라는거 아까 그 G터가 세이브 맞네요 이력서는 뭐야 그럼 이력서 이력서는 뭐지 다음 게임은 좀 더 불안한데요 다음 게임은 더 싼 1100원짜리인데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이거 뭐 카테고리 바꿔야 되냐 귀찮은데 어? 일대기서 바꿔야 돼? 아 계속하기야 이력서가 왜 이력서로 변역이 됐죠